능력이 있어야 해요. 능력이 없으면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다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다 썩어버려요. 교회만 다닌 이름만 있지 그게 리얼 크리찬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만 있지 그게 진짜 주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 신시대에서 와보니까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한 6개인가 7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능력교를 세웠습니다. 그냥 하나 숫자도 보태자고 그냥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오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와 삶이 너무 다르니까. 원래는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우리 크리찬들이 그러니까 요구도 먹고 영양력이 없게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부터서.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교회. 그러다가 2000년에 와서 젊은 가슴에 비전을 심는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 사회를 살려야만이 이 세를 또 미래를 정말 전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러다가 하도 다른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폭언함을 얻는 교회를 하나 2006년대에 추가했고요. 2009년대에는 좀 더 커져가니까 또 2008년대 교회 받고 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캐치프레이즈를 걸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전부 다 3개월 동안 의논하고 또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2009년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 글로컬 미션 위드 임팩트. 그래서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 자신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이름만 내걸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성령이 내 안에 내조하시는 나라고 하는 성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들이 모인 구원받은 물이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살지 않으면 교회가 살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해도 내가 들어간 순간 그 교회가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염되는 것은 금방 쉽게 빨리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살아나고 또 본인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잘못됐고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은혜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 정말 저분들은 능력교회인들은 진짜 크리찬들이다. 리얼 크리찬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된 능력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오셨다가 가시게 하고 또 훈련받고 예수 믿게 하고 가시게 하셨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어느 기관에서 예수를 만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님 제자로 훈련시켜서 다시 이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어디였을까? 교회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너희는 가서 모든 욕속에 했는데 너희가 물론 너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너가 포함되어 있는 너라고 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속에 오늘 메시지 안에는 세계 선교도 듣고 개인 구원도 들어있고 제자 훈련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이기 때문에 교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들이 모인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 땅의 기관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는 것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시는 기관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남긴 기관이 교회고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기관이 역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역시 교회입니다. 선교를 나가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한음을 선교회에 권정상 오셨지만은 우물 파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런 수단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한 명 한 명 예수 믿고 그냥 좋다 받았다 그래서 끝나버리면 그냥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천불짜리 나무로진 교회라도 지어서 실제로 건물적인 교회를 예배당이라도 지어주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남친내 교단에서는 캐치프레이즈 딱 하나가 뭐냐면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워야 된다 말이에요. 원래는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은 진짜 참된 교회가 돼야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데 맥가브라는 이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다. 살아있는 교회하고 죽어있는 교회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교회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교회 안에 싸우고 교회 안에 그냥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 나오시 얼마 안 되시면도 계시고 오래 되시면도 계시지만은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적게 나오든 기간이 짧든 길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몸이지다. 주님의 몸이야. 그 안에 소속된 지체가 영적인 한 가족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누구한테 끌려와가지고 그냥 교회나 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사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의 이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연속적으로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영적 가족의 공동체로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또 성령님의 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눈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심장에 고동치는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지금도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주께서 붙들고 계신 게 교회예요. 천군 천사가 지켜 보호하는 것이고 음배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선포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껴지 못하니까 악한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말이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엉뚱하게 나가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밖에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드리면 다른 사람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존경한 그분으로 내 영원을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을 그분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는 그럴 상황 같고 교회에서는 그럴 상황 같은데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나가서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면 오늘 시간 창립주의에서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 번째 거듭나는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서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셨다.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신성한 그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크고 우리는 은혜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 지난 달려온 17년 돌아보면서 앞으로 또다시 달려갈 17년 물론 17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계실 분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 5%가 될지 10%가 될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충성하는 자가 내일도 충성할 수가 있고 미래도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7세, 17, 아주 젊은 청소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이로 따지면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론 오신 분들이 1년 되신 분들 몇 달 되신 분 또 더 계신 분 계시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늙어버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이 뜨거운 그 심장으로 정말 늘 젊게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고목화 되어버리면 화석화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교회적 중심으로 능력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회보다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열한 제자를 만나셨다고 16절에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제예요. 갈릴리는 에루살림과 함께 주님의 삶과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베드로완들의 야구보 요한 그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런 소명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그 근처에 가보나함이 있습니다. 가보나함에서 첫 설교를 하셨고 그 언덕 위에서 산상수, 언덕이라서 저는 굉장히 높은 산의 언덕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팔복산 언덕이 그냥 호수에서 걸어서 한 10m 하면 그게 팔복산이에요. 그 언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 좀 떨어졌지만 거기서 이루어졌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베사다 광야에서 5병이요 사건로 5천명을 메고 12강좌 남는 기적 사건 그 호수도 봤습니다만 호수가 22km, 14km인데 풍랑이는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에 걸어가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래서 그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는 그런 사건들을 체험도 하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뭐 이런 그들을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받는 바로 그런 장소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에 오늘 모인 것이 왜 모이셨을까 아마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등 1장에서는 감남산에서 만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원래 약속하셨던 곳 그것이 바로 마태봉 26장 32절에 보면 바로 갈릴리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하는 바로 그 장소 그곳에 가서 이들을 만났던 것은 첫 부름과 마지막 분부에 대한 말씀을 그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는 주로 산이 한 해발 100m 정도나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호수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수 안에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오늘 갈릴리 호수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갑니다 교회는 들어오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계시다가 열심히 충성하시고 때가 되면 유학 공부 마치고 떠나기도 되시고 또 직장 때는 옮겨가기도 되시고 어차피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받았다가 또 어디에 보내기도 하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사회바다도 가보니까 사회바다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회바다는 해발 점점 낮아져서 예전에는 396m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사회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421m예요 점점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바다가 원래는 하나로 뭉쳐졌어요 이게 전체가 길이가 77km 했고 폭이 18km 했는데 지금은 사회바다가 중간에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서 이쪽에 남쪽 사회바다 북쪽 사회바다가 나눠진 그 길을 가봤는데 그 폭이 약 2km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회바다는 너무 짜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거기에 물속도 들어가 봤더니 정말 무릎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누우니까 그냥 뜨는 거예요 그런데 떴다가 다시 제가 앉으려고 발을 내리고 다시 쓰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회바 같은 교회는요 붕붕 뜨는 것 같은데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갈릴리바다는 민물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가 잡았다는 그 고기로 가지고 점심을 한 번에 딱 고기 통째로 한 마리 줘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어떤 갈릴리바 호수하고 사회바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수예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지만 사회바다는 짠물이어서 거기에 물고기도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무려 한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바닷물의 염도는 어떤 때는 3%에서 6%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염도 차이가 벌써 많이 나는 거죠 바닷물은 1리터당 소금을 만들 때 1리터를 가지고 소금 37g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사회바다는 소금이 276g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금의 함량을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바다가 이렇게 분열이 돼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바다 같은 교회가 있고 사회바다 같은 교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바다는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열이 되게 돼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나누어진 사회바다 남쪽에 있는 사회바다는 싱크홀이 많이 생겨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싱크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싱크홀 빠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바다는 위에서 헐몬산에서 해발 한 2800m 되는 만년설에서 눈이 녹으면서 흘러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거기서만 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바다에서도 생수가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회바다 하시면서요 성경을 보면 사회바다를 안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만 사회바다 하셨어요 물론 예루삼 내려가시고 또 다니는 길도 다 그 코스를 버스 타고 다녀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로 함께 다니셨겠구나 느꼈지만 오늘날 교회가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가 돼요 안에 내적으로 충만함이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샘솟은 우리의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물고기가 들어와도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정말 그거 돼서 기뻐하고 뛰놀고 정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그린 오션 그린 오션 처치가 돼요 그런데 이 사회바다는 보니까 사회바다가 죽을 사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염해라고 소금바다라고 원래 써 있습니다만 사회바다 죽음의 바다는 데드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사회바다화 되는 거 아닐까 한쪽이 점점 짜지면서 한쪽이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닐까 마비되고 결국 그래서 고기가 못 살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오늘날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더 중요한 건 내 심령이 더 중요합니다 내 심령이 살면 나 때문에 옆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회바다가 되면 옆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서로 살리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그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바다는 그 안에 물이 말이죠 들어가 보니까 물이 너무 시커메요 진흙이 좋다 그래가지고 다 발라야 된다고 해서 저도 발랐습니다 머리도 발라라 그래야 머리 안 빠진다 안 빠지면 뭘 안 빠져요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해서 더 빠졌는데 다 바르고 와 정말 대단하시대요 여자분들 막 비키니 있고 전부 다 바르고 막 열심히 막 그냥 그렇게 하면 피부 좋아진다고 물론 거기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있으니까 뭐 덜 썩겠죠 소금이 많으니까 몸도 덜 썩고 뭐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회바다 안에 암염이 있고 그러니까 소금 그래도 있고 중금성이 또 많이 있대요 독성 있는 거예요 이게 독성 그래서 맑은 물로 나와서 잘 또 이렇게 씻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들어갔던 데는 하도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진흙을 바르고 들어가니까 문명 시커메어요 그래서 밑에서 그냥 또 이게 그런 독한 중금속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독성이나 중금속 같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회보다 작지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22키로고 세로가 14키로예요 사회바다는 토탈을 따져서 77키로고 그 다음에 폭이 아까 18회였는데 16키로 약 4배 정도 사회바다 큽니다 교회가 커도 들어가 보면 썩어있는 사회바다가 있다니까요 사람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너무 안 모여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서 많이 모이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작지만은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예전에는 13억 톤 정도 일련의 물을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여류고성, 사회바다 북쪽 조금 올라가면 여류고성인데 여류고성 남쪽으로 완전히 광야합니다 그런데 거기 북쪽만 여류고성만 딱 올라가서 서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물론 바위들, 돌들 많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농장도 많이 있고 색깔이 푸르고 아무튼 이렇게 되게 좋아요 이 물이 다 어디서 왔냐 물은 유일하게 요단강, 요로단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은 그리고 물도 공급원이 갈릴리바다 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 호수, 바다, 물, 히브리어는 같이 쓰는데 거기에서 천국적으로 그 남쪽에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에서 쭉 평양선을 갔다가 더 남쪽에 네계부 사만 있는데 거기까지도 물 공급을 갈릴리 호수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하나만 그렇게 잘 움직여도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만 똑바로 서도요 이 지역사를 영적으로 살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이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바로 의미라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떻든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고 또 앞으로는 정말 더 전진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보다는 사회바다가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피부 미용 진흙팩 이거는 묵상이면서 그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거치장만 하는 교회 여기에 참 늘 고민과 갈등이 목회자로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거치장만 그럴싸한 그런 능력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요즘 필요한 것은 갈릴리 교회 같은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충성파였습니다 4등 1장 11제로 보면 가로돼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으로 온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걸 지켜봤던 사람들을 향해서 대부분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도 했지만 거기에 쳐다본 사람들이 한 500여 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지칭할 때 천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4등 2장 7제로도 성경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기억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갈릴리는 이렇게 좀 천시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성령의 사리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으로서 저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전에 우리가 신시렉트에 와서 연합으로 성가제하고 이렇게 할 때요 나가서 다섯 교회가 이렇게 뭐 여섯 교회가 이렇게 뭐 할 때 그때 다 끝나고 나면은 물론 여기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까지 우리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의자를 그 친교실 그 넓은 데 의자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린 그 청년이 누구였는가 사실 능력교였어요 우리는 그것부터 본인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시켜도 알았어요 왜냐 거기서 하도 우리 학생들이 잘 하니까 물론 어른들도 같이 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계신 분도 거기 섞여서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인드가 어렸어요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의 생각 아닌 거 선한 일에는 수고가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들이 그래요 뒤에 들어보니까 능력교의 청년들은 능력교의 학생들은 능력교의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대요 야 남아가지고 그걸 다 치우는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이런 작은 데서부터 충성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릴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갈릴리의 역사단 말이죠 갈릴리 호수물이 흘러 요단강 온 땅을 적시듯이 예수교 47장의 말씀처럼 성전 묻지 마서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많은 열매와 풍성한 축복임의 뜻이 우리 능력 가족들이 나가는 곳에 바로 그런 살리고 회복시키고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일당 천에 야전 영성을 가진 교회 오늘 16제로 보니까 예수님은 열한 제자리를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만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교회론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은 열한 명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보면서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당 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당 천의 영성 영력을 갖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물론 천 명은 영적으로 숫자를 해석을 하면 성경에서 10은 충만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10은 그런데 10의 3승 이렇게 되면 그걸 충만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꼭 천 명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영혼들도 너 한 사람 통해 이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사 23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함께 싸워주심을 통해서 천 명도 쫓아낼 수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는데 뒤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변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대신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신명 1장 11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것이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제자들 11명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능력은 하나님부터 오지만 하나님은 11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 사도와 우리 혼자 나가고 둘이 나가고 이렇게 나갔지만 나는 복음을 증가할 때 그가 물론 빈배도 차하고 또 배고픔에도 차할 줄 아는 것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흐름 속에 나온 표현이지만 빌버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개념에는요 배부르고 배고픈 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시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그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게시록 3장 18절에 보면 빌라델페 교회를 칭찬하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도록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건 아닐까 일당천이 아니라 일대일 나 자신과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삶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당천의 용사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형 2장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반받고 나가서 일당천의 복음의 용사들이 되는데요 맞대야를 뒤에 12명에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삼천명 오천명 더 힘이 많아지고 더 수가 많아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보면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참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셨어요 보셨어요 기대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어느 집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면요 보통 만찬을 어느 집에서 식사 맛있게 하면서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야 이제 오늘 마지막 내가 떠날 건데 이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별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식사를 했을 거예요 물론 최후의 만찬 사건이 있긴 하지만요 이들은 역시 어제만에 야전에서만 산에서 만났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요 그 길을 이렇게 보니까 이 길을 다니셨겠구나 이 마을 저 마을 이 풍랑 또 이 핍박 수많은 군중 속 수많은 동네 이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그런 책상 안에서 이런 공부가 아니었더니 실전이에요 실전 군대에서도 저는 군대 생활을 33개월 했습니다만 이 야전 사령관을 더 알아줍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진급도 할 때도 더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들었는데 왜냐하면 전쟁 나면 실전에서 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세상 그런 몸으로 그 고난의 현장을 또 어려움의 현장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길들여진 그런 강력한 그 야전 야전의 그 영적 전투와 같은 그 현장에서 그들의 영성을 이렇게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마음이 11명을 보면서 뒤에 그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벌써 갈릴리 호수에서 세 번째까지 나타나시고 여기도 따지면 그 흐름을 따지면 벌써 네 번째도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다기보다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의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부딪히거든요 세상은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해도 별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고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점점 상실해가고 예전에는 많이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많이 막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그럴 막을 능력도 힘도 그냥 점점 우리가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정말 일당천의 야전영성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5방을 보며 10방으로 가는 교회 신앙이 없을 때는 세상만 봅니다 또 자신만 보고요 그래서 한 방이 날아가요 그러나 신앙이 철이 들게 되면요 남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돼요 좀 더 철 들으면 하나님도 걸어가서 쌍방이 돼요 영장이 눈이 뜨리면 이제 5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서남북을 보라고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8절을 보면요 물론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가 헤브라함을 내려가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는 걸 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11명에게 놀라운 비전을 우리 비전 선고를 줍니다 그러나 이 비전 선고를 주실 때 주신 것이 그냥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렇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4정전 4장 24절에 보면 초대교에도 그들이 핍박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 모든 상황과 이 세계를 또 지배하시는 왕 되신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9절에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란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어려우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그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내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말씀에 와라 그랬습니다 컴 앤 씨 와보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 먼저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수가 무거운 짐진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다 오라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표현이 바뀝니다 컴에서 고우로 밖에 가라고 이제는 가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1제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라는데 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릴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사세요 신앙은 신앙 생활은 3M으로 하라 3M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마인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해야 됩니다 마우스입니다 입으로도 긍정적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해야 다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걸 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몸으로 하라 몸을 바디로 넣으면 쓰레임이 안 돼가지고 몸을 MOM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넣으니까 엄마들은 전부 다 몸으로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은 엄마들은 몸으로 하세요 엄마들은 몸으로 마음 몸 정말 신앙은 몸으로 해야 돼요 어제도 유교 참전용사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이제 다는 못 오셨지만 또 우리 안자님 부부랑 윤자님 사장님이 오셨는데요 물론 매번 교회 성전 성가대 찬양팀 또 친교 교회학교 얼마나 이런 청소 막 수고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청소 전혀 안 할 뿐 같은 인상인데 인상이 아니라 그런 모습인데 열심히 청소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가면 몸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했을 것 같아요 몸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해요 그게 진짜예요 몸이 안 따르면 그건 말로 누가 못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머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로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박제된 독수리와 같다 그 생각에서 제가 독수리 좋아하는데 박제된 독수리냐 우리는 살아있는 정말 비상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독수리냐 말이죠 능력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교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17년은 오방 위로 하나님을 보고 동선 안북을 보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세상을 보고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지역사회와 세상 땅 끝까지 나가서 그 하늘물성교의 권정성교사님 키가 대보니까 저보다 더 작더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멋지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도전을 안 받습니까 정말 우리도 100% 헌신을 못하더라도 정말 한 번 우리도 동참하면서 한 번 나가는 뭔가 그래야 이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지 말만 능력이지 무능력한 교회가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볼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임재한 것 오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주님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 있을 언제 함께 하겠다는 얘기냐면 물론 성님 내 안에 계시면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과 역사를 나타낸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함께 하겠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로 보면 그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게도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는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시체예요 그 사람은 사회받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 능력교회가 이름에 그 걸맞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게 살아있으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또 미래에 어렵고 힘든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의 이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사람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교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로컬 처치에 속해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소재된 이론입니다 우리가 사회받아 죽어가는 아니 죽어버린 사회받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수의 바다 이 갈릴리 호수 같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되길 기도하시고 나 혼자만 신앙을 감당해도 힘들고 벅찬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일당천에 그런 야전영성을 가진 그런 신앙의 용사되기를 기대하셔서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리 신앙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제는 오방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을 동서남북을 보면서 또 앞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멋진 능력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다시 통서를 기도하시겠습니다